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희빈입니다. 네, 이번 상담 상담을 이제 자격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아주셔서 네,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오늘도 마지막 생타임 만큼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기사도 그렇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더 좋지 않나요? 네, 내가 여기에 있잖아 아, 왜요? 아, 왜요? 진짜 잘한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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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기로 보다 더 챙겨볼까? 아, 진짜. 아, 왜이래요. 아, 노는 눈이 많잖아요. 아이, 그만 챙겨줘.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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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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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으로는 열어도 될 것 같아요 각자의 동물들 모자를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덤벅이 받았어요 여기 턱 뒤에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떨어졌어? 뭐라고 해야지? 마음에 아프다 하지 마 저걸 한 대 때려 물 때려! 오늘 보상은 엄청 앞다이잖아 아, 내 주변은 호주 한잔이에요 이거 좀, 이거 오는 거 멀쩡한 사람은 있겠지? 아, 여기 앞에 오면 준비한 멘트도 해야 되겠고 뭔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다 로봇트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한 멘트를 이제야 언니를 만나서 반가워 어, 너 이번에 활동 열심히 했어 다음에 꼭 빨리 나와 주길 바래 네, 살짝 불어붙는 사람처럼 편하게, 편하게 와줘요 알겠죠? 똑같을 말하는데?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다음에 또 보네, 또 봐요, 이네 제가 너를 찾을 때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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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호주 유니카 야 걸그룹이 양백히 막 쉬지 않겠죠? 너무한거 아냐? 팬들 놀리는게 너무 재밌어요 아! 왜? 재밌으면 아는데요? 근데 팬들이 나를 너무 많이 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맞아! 아니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라고? 아니면 제가 많이 놀랐죠? 맞아! 그래서 왜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장이 장소도 없어서 bisogarnos 함께하고 있는지 계속하면 아쉬웠는데 그중의 이장이 장소가 이렇게 남의 소주가 미래소는 가고 있는지 ですね 이 배송에서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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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먹고 부끄러워하지마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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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팬이곡을 하나봐요 찬송 그때도 평화 다 좋아요? 찬송 우리가 막 엄청 막 막 이렇게 치면 괜찮아요?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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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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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도 못했어 이거 금방 빼내야 돼 잠깐만 대충 계속 보여요 어쨌든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유통이 아직 많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 탁탁탁 안녕하세요 질도없어 노래 들어보셨어요? 질도없어 들어보셨어요? 좋은가요? 이번 활동은 진짜 좀 날씨가 좀 심해가지고요 봐요 비 왔지 엄청 습했지 근데 갑자기 좀 추웠지 아니 그건 아닌데 안 추웠어? 안 추웠는데 나만 추웠나봐 너만 에어컨을 뺐나봐 그러면 추운 거 빼고 근데 엄청 더워졌지 그때 미리 팬미팅을 아이고 재밌었어요? 아이고 팬들이 팔이 앞뒤가 달라요 아팠어 그래서 그 날 온 거야 네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좋아 좋아 어제 어제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봤을 때 진짜 고집을 안 하고 얼굴이 그렇게 입은 거는 내가 어렸을 때 민양계의 곡 몰라봤는데 이유로 처음 봤어요 이렇게 깔려가지고 어쨌든 이래저래 고생 많았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혹시 당첨객이 연습하고 와요? 네 진짜 마지막이라서 아 원인식스의 마지막 근데 아마 또 조만간 안녕하세요 아마 또 조만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멤버들 얘기하니까 근데 라은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나 아까 얘기했는데 네 이번 활동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또 공개편사라서 많이들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적응할 수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혹시 에이픽 팬분이 아니신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에이픽 시계에서 한번 봐주신 분들 네 에이픽 그 일 일도 네 아 네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 일도 없어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조만간 흔단 흔한 흔한 컨셉 할 테니까 새로 나올 에이픽 이제부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동 올동 설레발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이브라이크 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밤아 어밤아 도시야 저희가 도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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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지 도시야 나아가 수고했어 우리 같이 놔! 국수, 국수 단식수랑 입장에 꼬마 타자 가야해 마코리? 나 마코리 안 나와